친구다 안녕하세요. 김보연 선생님입니다.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 고2 2014년 6월 39번 변형문제 함께 풀어볼게요. 자 1번에 해프닝. 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. 뭘 수식하는지 보시고요. 그리고 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본다.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띵스를 꾸미고 있죠. 발생하는 관계가 능동이네요. 자 시간이라는 그런 감각의 본질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주어진 순서 안에서 발생하는 것들 그래서 관계가 능동이고요. 자 2번은 위치라는 친구. 자 관계대명사다. 앞에 뭐가 있다? 선행사 있다. 뒤에 문장. 뭔가 명사를 빼먹으니까 뭔가를 빼먹으니까 뒤에는 불안전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time runs. 이런 식으로 완벽한 거예요. 거꾸로는 부사로 날려버리고요. 완벽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가 올 수 없습니다. 자 이것과 연관지어서 예문을 보시면요. I like the place를 선생님이 연결해 볼게요. 자 여기 앞에 뒤에 명사를 빼고 전치사 앞으로 보냈을 때 이리치 I met him.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는 특징이 있었죠. 자 여기서도 이걸 적용해보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안됩니다. 그래서 이 위치로 바꿔주셔야 돼요. 자 그리고 3번은 determine의 s가 붙었다는 소리는 주어를 잘 찾아서 스위치를 시켜봐 라는 뜻인데요. 자 여기서 오브를 묶어보고 our understanding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determine의 s 붙는 거 맞아요. 자 그리고 4번 볼게요. 4번에 아 얘 LI 붙었으니까 부사다 이러면 안 돼요. 얘는 성스러운 일이라서 형용사입니다.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꾸밀 수 있어요. 이렇게 LI 빠지면 이게 명사고 얘는 형용사입니다. 형용사가 액션 명사 수식하니까 괜찮죠? 자 그리고 5번 볼게요. 5번에 put down 이런 애들은 우리 이어동사라고 배웠죠. 예를 들면 불을 꺼 이럴 때 turn the right off 이렇게 해볼게요. turn the right off 이렇게 명사고가 들어갔을 때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또는 turn off the right 괜찮아요. 근데 이번에 선생님이 얘를 자 이번엔 대명사로 쓸 거야. 이때는 turn it off 괜찮아요. 자 근데 이 대명사는 어디에만 올 수 있다? 이어동사 가운데만 올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 turn off it x 자 그걸 묻는 거야. 대명사 가운데도 괜찮죠? 깎아내리다 put down.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2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